굉장히 오랜만에 코로나로 인해서 공연을 못하다가 이제 또 이렇게 공연을 다시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조금 부족한 분이 있다가도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저희가 저희의 모습을 이제 앞으로도 좀 계속 보고 싶다. 저희 일정을 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인스타그램이랑 유튜브도 하고 있어요. 댄스팀 세미나라고 적으시면은 저희 유튜브 매일 저녁? 매일 일요일 저녁 8시마다 이제 영상도 올라가고요. 이제 저희 스케줄 공지도 인스타그램에 되고 있으니까 많이 사랑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저희 11월 1일날 홍보바스킹을 하는데요. 혹시 몇 번 존재죠? 네, 아마 2번인가 1번 존재일 거예요. 네, 저기 거기. 네, 저희 거기서 버스킹하니까 많이 소셜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인스타그램 저희 공지 올릴 거니까 많이 확인해 주세요. 이제 다음 곡 할까요? 아, 아니, 저 지금 그래서 저희가 홍보바스킹도 이제 3번을 계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로 이게 없어지지만 않는다면은 홈페이서도 볼 수 있으니까 저희 인스타그램 꼭 팔로우해 주시고 저희 소식 들어주시면 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아직 곡 많이 남았으니까요. 2부 공연 좀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